퀴즈 적당한데? 탱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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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음 탱커 여기 원숭이 좋은 원숭이 라인하드 말고 랜 원숭이 좋은데? 갓숭이 전설 스킨 쓰실 때가 오셨습니다 하지만 스킨만 있다고 한다 누구? 가그 어 진짜? 가그야 나 봐봐 개옥기다 생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동물원 원숭이가 된 집은이야 정확하게 봐봐 이서드림 와 형 얘 발에 선 달렸어 고고고 파티를 시작해볼까? 정문의 후 죄송합니다 고양이가 말했어요 나이스 나이스 얘 보처랑 먹으면 뭐야? 얘 뭐가 좋아? 보처랑 먹으면 그 E 쓸 수 있어야 E가 장전이 될거야 포탑 업그레이드 넣어낼 수 있 공장 제작지 공장 멈춤 오오오오오오 고쳐일 뻔입니다! 감사합니다 헤헤 빡치겠다 개받았는데 그냥 이거? 계속 진행해서 누고있어 스낵에 있겠네 오케이드 오케이두 야 SegON 웜SP 게임 끝났어 이야센 priest 거기서 나갔어 너무 안남았어 모두olonsomت 너무나 잘한다는거 아케 이러고 졌잖아?! 몰라 혹시 쪼어! 개꿀! 공킬! 계속 야하! 마지막에 죽었네 어 이건 죽으면 안치는구나 빵땡 네, 미리백 없어요 그냥 메우면 돼요, 조금 하누 외워지 아, 루시우 정말 재밌어 어, 리퍼 스킨 멋있다 핑거 헷간지 흠 3 2 1 자살 가그야, 뭐하니 사람? 어, 맥크리 맥크리, 맥크리, 아 어, 복스 아, 이렇게 1대 싸네 그대로 끝내줘다, 여러분, 그대로 안 돼요, 내 포탑 형이 간다 아, 맥크리 형 가시네 내 포탑, 내 포탑 아직 살아있어 와, 궁 썼다, 로더 고궁 나이스 잘가요 오오 지조심, 지조심 티노야 잘가라 어, 반갑습니다 아, 났다, 너무 재밌어 아, 안돼 뭐야 너 궁 쓴 거 아니야? 내가 죽였지 왠아 제 나갔어 63 빠 죽였어 rap 594 호호 Porsche 사망 아 여러분들 뭐하셨어요 낙사 낙싸 왜이렇게 나빠 잘한거지 나도 낙사 두명인가 세명 시켰는데 이어한거랑 다르죠 또 낙사를 좀 잘 쳐주나본건 뭔데? 생각보다 저 그 낙사로 두명 죽이니까 무조건 하이라이트 뜨더라구요 넷걸리는건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투 서포트 투 서포트 אבל 부드럽게 어허어어 아 너무 돌아를닿아서 보어막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졌네 호오 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yla 한 번만 걸려라! 힐 좀 해줘 해줘 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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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 우리 힐 없지? 좋아 좋아 어 나 미쳤는데? 에잇 나이스 에잇 뭐야 왜 이리 시체밖에 없어 이리와 실드 있어 하아 하아 으아 으어어 으어우 제대로 나 앞에서 나가놓은거니깐 뭐 길먹고 오른쪽 아이씨 허경 허경 가ó 어 갈려줘 하라하 호호~~ 아 으어어어어어 아 개전있네 아 그냥 우리가? 자 밀고 들어갔어 그 심청,..아 심청이란다 논계했어 논계 이렇게 보호막 주기 힘든 파트는 처음입니다 갑시다 제가 이거 무조건 하이라이트니까 저만 따라오세요 이제 einING 거짓말 아니죠? 아니에요 지금 저 미쳤어요 케이 안 보이세요? 아 대 Next 내내 아무나 걸려라! 그렇지! 살려줘! 살려줘! 뭐에 맞아? 충격? 어? 잠깐만! 순간이동이 있잖아! 죄송합니다! 오프하지요? 지금부터는 우리가 무조건 합류가 속에 미친다... 오케이! 나이스! 다 담았다! 나 왔어! 나 들어왔어! 거기로 오겠지! 그렇지! 황! 우와! 야! 하이라이트! 진우야! 하이라이트 내꺼야! 안 돼! 하이라이트 내꺼야! 나 5킬 했다! 하이라이트는 9 저거 몸에 불타고 있는 사람이 하이라이트 될 확률이 높아요 나 지금 28길이야 미쳤네? 어 격돌증 격돌 호주!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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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 미야아 할게 없잖아! 그럴땐 가지 말고 팀원들이 죽게 놔두면 됩니다 아 깜짝이는 짓썼다! 야아아아아아 하하하핫핳핫 아, 실드 개빡친다 어, 씨드 안갔으면 다 잡은건데 야, 남자의 캐릭터 라이나르트 아, 보세요 이게 아잏 저 31킬이에요 네 장면이 더 멋있었는데 죽어라! 죽어라! 아 잘했네요 처치기어 66표 저 투표해줍시다 이 와중에 자추 하신 분이 계신거 같은데 아 저요 저를 위해 처치기어 66표는 미친거죠 누가 나 투표해주셨네 천양님은 뭐 받지도 못 와 나 금메달 4개 천양님 금메달 몇개시죠? 금메달 몇개세요? 형님 그럼 하이라이트 받으세요 천양님 정이구이야 아직까지 천양님만 카드가 안떠다는 천양님 놀라인레이 1400 star decks ême